우리 칠성파 득팔이니가 물려받아. 지친다. 제발 나중 나도. 야! 다 이봐! 다 그만두고 싶다. 죽어 없어지면 좋겠다. 나는 이제 송이현이다. 그 기억상실이란 거짓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고. 애들은 착각할 수 있겠지. 하지만 모든 게 다 변했어. 너 송이현 아니지? 어 그래 동서야. 형님이 어디로 가신 건지는 내가 떡디 알려줄게. 득팔이니 저는 형님 못 있습니다. 혓바닥이 길다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쁜 놈들은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은 더 나빠진다. 그게 세상의 이치다. 그게 세상의 이치다. 너 혹시 조폭이냐? 어떻게 알았냐? 나 칠성파 이은자 김득발. 나의 이치다. 나의 이치다. 나의 이치다. 나의 이치다. 나의 이치다.